지금부터 복식부기 신고 유형의 사업소득 및 타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가 작성하는 신고서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각 화면별로 등록하기 버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필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하여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홈택스의 로그인을 통하여 접속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의 화면 중앙에 일반 신고서 정기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사항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납세자 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되고 나의 소득종류 찾기 팝업창이 뜹니다. 부동산 임대업 외에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체크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에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 입력합니다. 납세자 정보를 확인 후 기장의무란에는 신고 안내문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를 선택합니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에 신고하고자 하는 소득종류가 모두 선택되었는지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추가로 선택합니다. 다음은 사업소득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으면 있음을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없으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업종코드는 조회 버튼이나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등록 가능한 업종코드 조회 버튼을 이용해 업종코드를 선택합니다. 기장의무란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를 선택하고 신고유형란에는 자기조정을 선택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소득사업장 명세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사업소득사업장 명세에는 다수의 사업장을 입력할 수 있으며 목록에서 수정하거나 삭제할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체크하고 선택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또는 삭제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로 소득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조정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정보 목록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총 수익 금액을 입력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에 선택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10번 결산서상 단기 순이익 항목에 그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세무 대리인 정보의 대리 구분 항목의 신고를 선택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목록에 당의 과세 기간 소득이 등록됩니다.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조정 후 총 수입 금액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 정보에서 선택된 사업장의 업종별 수익 금액 명세서를 입력하기 위하여 상단에 선택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업종별 수익 금액 명세서에 업종 코드를 입력하고 코드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업태 및 종목이 자동 조회됩니다. 업종 코드를 모를 경우 코드 조회를 클릭하여 해당되는 업종 코드를 찾아 선택하시면 됩니다. 5번 총 수입 금액 내수 국내 생산품란과 6번 총 수입 금액 내수 수입 상품란 및 7번 총 수입 금액 수출란에 각각의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수입 금액 차액 검토 항목에 해당 금액들을 각각 입력합니다. 조정 후 총 수입 금액은 업종별 수익 금액 명세서 총 수입 금액계와 같아야 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장 정보 목록에 등록되며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표준 재무상태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장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자산, 부채, 자본 내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사업장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준 손익 계산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장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매출 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의 수익 및 비용 내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사업장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 확인하고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준 원가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제조 원가 명세서, 공사 원가 명세서, 분양 원가 명세서, 기타 원가 명세서를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장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내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사업장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준 합계 잔액 시산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입력하여야 하며 사업장 정보에서 사업장을 선택하여 해당 사업장의 자산, 부채, 자본, 손익 내역을 입력하고 화면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다른 사업장을 선택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입력 내용을 확인하고 화면 아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소득 명세서 및 원천징수 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 징수 세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또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내역을 불러오거나 직접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 명세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면 소득금액을 불러올 수 있는 팝업창이 뜹니다. 근로, 연금, 기타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각각 눌러 신고할 소득을 선택 후 선택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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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근로, 기타, 연금소득 명세서 목록의 내용을 확인 후 화면 아래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2월 결손금 공제 명세서 화면입니다 이번 사례는 2월 결손금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세액 환급 신청서 작성 단계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아 결손금 소급 공제세액 환급 신청서 작성 대상이 아님으로 화면 아래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소득공제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자료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해당 내역을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화면 상단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공제 선택할 항목을 선택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별 공제 내용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각 항목의 금액을 직접 수정하거나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팝업창에서 내용을 수정합니다 각각의 항목별 공제 내용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다섯 번째로 기부금 명세서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해당 화면으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시 제출한 기부금 명세서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당해 연도 기부 내역 목록과 2월분 기부 내역 목록에서 해당 기부금을 선택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팝업창을 선택하지 못하고 닫으셨다면 화면 중앙에 기부금 당해 및 2월 내역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분의 기부금 명세서가 없으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기부금 명세가 있는 경우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부금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경우 기부금 입력 대상 항목에서 공제 대상 및 공제 구분을 선택하고 선택 내용 입력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부금 입력 시 기부자별로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로 구분하여 해당 사항을 입력합니다 유형 코드에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기부 내용 코드를 선택한 후 기부 내용, 기부자, 건수, 기부 금액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기부금 명세에 기부 내용이 추가되며 명세를 선택한 후 선택 내용 수정 또는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 삭제도 가능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기부금 유형별 합계란에 내용이 맞지 않거나 기부금을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 조정 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합니다 기부금 명세서 상에 기부금 유형별 합계가 자동 계산된 금액을 확인 후 아래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공제 준비금 명세서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세액 감면 면제 신청서의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감면 대상이 아닌 경우 감면 세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감면 세액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감면 세액을 입력합니다 감면 받을 내역이 있는 경우 각각의 항목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세액 공제 신청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세액 공제액을 입력하지 않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창이 뜨면 확인을 누릅니다 세액 공제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를 누르고 해당 공제 세액을 입력합니다 해당되는 세액 공제 항목이 있으면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클릭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의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액 감면 공제준비금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자동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오거나 입력합니다 계산기 팝업창이 뜨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해당 월을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을 누른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의료비 공제받을 1번부터 7번 항목 금액을 확인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수정 사항이 없으면 적용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른 항목도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하기를 누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산세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 납부 세액 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중간 예납세액과 원천징수 세액 및 납세 조합징수 세액의 금액을 확인 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10번째 단계인 세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기본적인 세액 계산은 기 입력된 명세서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화면을 아래로 이동하여 입력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을 확인 후에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화면 아래에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이 완료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신고서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이며 이상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나며 인수하실 분은 인수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단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하거나 접수증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접수증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아래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하신 후 납부서 조회, 가상계좌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납부서 인쇄 및 전자납부 바로 가기도 가능합니다 납부서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납부서 항목에서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 조회, 접수증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방세 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득 및 타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